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포항 죽도시장과 여객선 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 방역 상황을 살펴봤습니다. 김 총리는 시장 상인과 여객선 종사자들에게 계속되는 방역 강화 조치로 피로감이 높지만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 완전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 완전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